스트레스가 쫙 풀려요. 이게 바로 낭만이죠. 형에 맥주 마시면 진짜 좋겠다. 추억의 옛날 포장마차 감성 그대로 명맥을 유지해오는 곳이 있는데요. 우와, 포장마차 몇 개야? 천막이며 테이블이며 이런 감성이 너무 예스러워서 좋습니다. 아는 사람만 안다는 요즘 가장 핫한 야장을 만날 수 있는 곳, 서술락길입니다. 가야겠다, 이거. 분위기 요즘 진짜 좋겠다, 저기. 저런 야시장 가면 또 저 분위기가 잊혀지지가 않잖아요. 그럼요, 그럼요. 그럼요, 그럼요.